안녕하세요 30세 이상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모두 다를 다뤄보는 다다 스튜디오 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은 춥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잽싸게 패딩 추천해 드리려고 오늘 진짜 짧고 굵게 액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참고해서 쪽쪽 뽑아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친구 패딩 가지고 있는 걸로 쭉 한번 돌려입는데 일단 제 눈에 딱 보였던 거는 크롭핏 드로코드로 기장 조절해서 크롭핏으로 딱 만들어서 이 친구가 파이핏 근데 자기 비율에 맞춰 잘 입더라고요 크롭핏으로 패딩을 딱 입으면 비율 좋게 나오니까 보고 눈여겨 보시고 저는 이 친구 마음에 드는 게 블랙 패딩을 안 입어요 저도 최소한 우리 다다님들 우리 친구들은 블랙을 좀 피하고 다크네이비로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지 저는 다크네이비 한번 강추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들어갑니다 유니클로 유니클로는 가격대가 정말 딱 10만 원대에요 가격대에 맞게 워낙 얘네들 제품 잘 만드니까 입고 지금 찍은 거 보면서 같이 리뷰해 드리는 건데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요 물론 블랙도 있고 저는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보였던 건 라이트 민트 플러스 스카이블루인데 제가 일부러 전부 다 스타일링 할 때 안에는 같은 톤의 베스트로 정리를 했어요 바지는 차콜 컬러로 입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민트 블루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크네이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리브 컬러 다크 올리브 컬러 그리고 네 번째는 다크 베이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웨이트가 굉장히 가벼워요 일단 가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었을 때 실내니까 아무래도 후끈하죠 후끈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마감이나 그런 건 너무 잘 돼 있고 가격대비 가성비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운 재킷이 몇 개가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이놈입니다 컬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 민트 컬러 그리고 다크 인디고 그리고 올리브 다크 베이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경량 그 씬리스가 있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확실히 조금 후질근하더라고요 입어보고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무신사 무신사를 갔는데 무신사를 갔는데 가격대가 유니클로랑 되게 비슷해요 그중에 이제 저는 다크 네이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크 네이비 톤의 패딩 점퍼를 맨 처음에 입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엑스라지 입었고 실내 조명이 되게 좋아서 조명 때문에 옷이 확 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투웨이 후드 입었을 때도 굉장히 부피감도 좋고 요즘은 잘 만드니까 근데 이제 투웨이 지퍼다 보니까 조금은 그거 한번 살 때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보시다시피 다크 네이비 입었고 또 그 다음 제가 입었던 게 컬러 라이드 올리브 컬러 이런 톤이에요 이런 톤 근데 이거보다 약간 더 진한데 괜찮아요 이것도 가격 대비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다크 네이비랑 라이드 올리브 그 두 컬러 추천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고 싶었던 재킷은 이거예요 약간 화성 생각나지 않아요? 이 다크 오렌지가 저는 이 컬러 톤이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컬러 톤의 패딩이 많은데 이 컬러가 없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딱 20만 원 근데 매장에다가 물어봤더니 역시나 블랙이 있는데 글로시 블랙이라고 해서 약간 반질되는 그 블랙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데요 나는 이게 훨씬 멋있어 보여요 세 번째로 국사에서 본 몽벨 몽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웃도어 브랜드잖아요 아웃도어 정말처럼 디테일들이 목 쪽에 드로코드 있는 거랑 손 안에 드로코드가 있어서 그 밑단 조절하려고 밖으로 손을 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디테일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확실히 아웃도어 브랜드인 만큼 추위에 그렇게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디테일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도 30만 원대인데 컬러가 네이비 있었고 또 블랙에 입었고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보이죠? 보이는 것처럼 그 목에 목 쪽에 드로코드 있는 것을 써서 바람을 딱 막아주는 기능 디테일 그리고 블랙 저는 블랙보다는 블루를 추천해요 가격 대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입어보니까 웨이트도 좋고 저는 로그 플레이 싫은 사람들은 이건 패스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뭐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몽벨이라는 로고가 블루 컬러가 약간 로얄블루 톤인데 짙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가 CP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CP인데 제가 이걸 한 3, 4년 전에 샀죠 3, 4년 전에 샀는데 굉장히 이번에 갔더니 이 원단보다 이게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 얇은 만큼 조금 찢어지기가 쉬운 소재인데 거의 이 원단인데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저는 그 웍스아웃 매장에 스톤 아일랜드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크네이비가 가격이 좀 세긴 세죠 15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능적인 이 디테일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말을 하는 건지 겨울에 막 바람 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형이에요 이 컬러가 좋은 거는 어느 컬러든지 다 잘 어울려요 제가 올린 이제 인스타나 쇼스에 올린 룩들 보면 이게 어디든지 그리고 또 목에다가 이렇게 내리면 목까지 이렇게 내려버리면 목이 이렇게 내려버리면 머플러 같은 역할로 한다고요 그만큼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완성도가 있는 놈이니까 물론 고급 브랜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또 그래야 되는 거고 스타일링 하는데 그 레인지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활용도도 좋고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된다면 다크네이비 이놈 하나 구매하면 평생에 잃을 것 같아요 한 치수도 크게 사놓으면 브랜드값 하죠 이놈이 더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 컬러가 다크네이비잖아요 블랙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10만원 때는 무신사 유니클로 그런데 단지 20만원짜리 20만원이 무신사 다크 오렌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놈을 살 것 같아요 사고 싶어요 그리고 30만원 때는 몽벨 아웃브랜드인 만큼 진짜 완성도 있게 잘 만들었고 로고 플레이를 싫어한다고 그러면 패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로 바로 넘어가죠 CP로 갔는데 웍스아웃에 있는 스토리 아일랜드는 제가 입어봤더니 그냥 그렇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컬러 한 12 컬러를 입어봤는데도 컬러가 다양하니까 입어보는 맛이 솔솔하더라고요 그만큼 컬러를 조금 여러분들 거부하지 말고 입어보는 거 추천해요 너무 블랙만 입지 말고 정말 블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은 다크네이비로 한번 갈아타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패딩 살 때는 한번 컬러 도전해보는 거 추천해요 알았죠? 오늘 짧고 굵게 이렇게 패딩편 마무리하고 또 며칠 내에 새로운 거 하나 빨리 만들어서 따끈따끈하게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알았죠? 그럼 난 오늘 도 Peace out!